호호 오늘은 누구나 대박이라고 하는 혜성 미니카드 넣어먹을 거야 아니 우리 친구들은 다른 색을 준비해도 돼 이제 시작해볼까? 먼저 쇠호를 접습니다 펴서 반대로 쇠호를 접습니다 펴서 가운데에 맞춰 접습니다 방석 섞여 하지 말고 양쪽은 접습니다 한 번 더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번에 여기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삼각주머니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맞춰서 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그리고 당연히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된 부분에 한쪽 규머니를 벌려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눌러서 접어주세요 여기도 한 장만 남기면 이런 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올려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모두 다 남기면 아니 한 장만 남기면 이런 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서 이걸 여기에 끼워넣어 보세요 이것도 여기로 들어서 여기에 끼워넣어 주세요 그럼 완성! 다음엔 더 재밌는 종료끼를 찾아뵐게요 안녕! 안녕! 보여줘, 보여줘 보여줘, 보여줘 переход, 보여줘, 보여줘 연락은 와우